지금부터 툴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툴바는 헤더바, 푸터바, 그리고 내부바를 퉁쳐서 툴바라고 합니다. 툴바를 각각의 개별적인 툴바 컴포넌트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요. 바로 포지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툴바의 위치가 어떻게 위치하게 되는가, 사용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세 가지 형태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라인, 그리고 픽시드, 그리고 풀스크린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인라인은 가장 기본적인 툴바의 형식입니다. 여러분이 툴바와 관련돼서 어떤 특정한 설정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데이터 포지션의 값으로 인라인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값에 의해서 툴바가 스크롤을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툴바에 대한 예제 중에서 베이직을 클릭해보시면 위쪽에 있는 이 툴바 부분 보이시죠. 이 스크롤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툴바가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예제는 이 픽시드 모드입니다. 이거는 툴바의 위치가 고정되는데요. 엘리먼트의 속성을 데이터 포지션 값으로 픽시드를 지정을 하게 되면 픽시드 모드가 됩니다.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클릭해보죠. 그럼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이 위쪽에 있는 툴바의 헤더와 이 픽시드 모드로 형제 세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스크롤을 쭉 해도 화면을 따라오게 되죠. 그러다가 화면을 터치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때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스크롤을 하면 계속 사라져 있는 상태고요. 다시 헤더나 푸터를 보고 싶으면 터치를 하시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풀스크린 모드 같은 경우는 픽시드와 비슷한데요. 여기 이제 풀스크린 모드인데요. 이 풀스크린은 이 컨텐츠가 길어서 현재 스크롤이 나타났지만 컨텐츠가 적으면 스크롤이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스크롤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컨텐츠가 길건 짧건 스크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사용자가 터치를 하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헤더와 푸터 즉 풀스크린이 지정되어 있는 툴바들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반면에 픽시드인 경우에는 스크롤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터치에 반응을 하고 스크롤이 없는 경우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풀스크린은 어떻게 쓰냐면 데이터 포지션은 팩스위드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팩스위드 모드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에 부과해서 데이터 풀스크린이라고 하는 속성을 트루로 지정을 하게 되면 풀스크린 모드가 되면서 스크롤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터치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를 토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헤드바, 푸터바 그리고 내부바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헤더바 컴포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헤더바 컴포넌트 일반적으로 페이지마다 나타나고요. 그 페이지의 제목과 버튼을 표시합니다. 여기 있는 예제는 가운데의 제목, 즉 에디트 컨택트라고 하는 제목을 표시하고요. 왼쪽에는 캔슬 버튼, 오른쪽에는 세이브 버튼을 나타내는 예제입니다. 이거를 이 제이커리 모바일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놨고요. 여기 페이지 안쪽에다가 이 헤더 페이지 컴포넌트 바로 밑에다가 방금 그 코드를 붙여넣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타납니다. 왼쪽에는 캔슬이라는 버튼이 생겼고 가운데는 에디트 컨택트라고 하는 타이틀 그리고 오른쪽에는 세이브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겼는데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캔슬 버튼은 A 태그를 사용했고요. 이 헤더 컴포넌트 안에서 앵커를 쓰게 되면 그것은 자동으로 버튼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아이콘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이 캔슬이라고 하는 버튼의 앞쪽에다가 이 딜릭트에 해당되는 아이콘을 배치한 겁니다. 그게 이거죠. 그 다음에 타이틀이 나타났는데 이 타이틀은 이 H1이라고 하는 헤드 태그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에디트 컨택트라고 적어주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디트 컨택트가 가운데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앵커 태그가 나왔죠. 앵커 태그는 이 헤더 태그 안에서 이 헤더 컴포넌트 안에서 버튼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데이터 아이콘으로 체크를 주니까 이 체크에 해당되는 아이콘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됐죠. 근데 색상이 좀 튑니다. 파란색으로 나오는데요. 그거는 데이터 테마로 B라고 하는 값을 주니까 이 스와치라고 하는 것이 B로 적용이 되면서 그 B에 해당되는 디자인으로 변경된 게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풋터 컴포넌트는 이 페이지의 하단에 나타나는 컴포넌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헤더보다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이 헤더는 조금 정형화된 형태의 사용방법이 있습니다. UI도 헤더는 더 비슷하죠. 근데 풋터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이것저것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래 예제는 풋터 바 컴포넌트를 추가 컴포넌트에 추가 위 아래 버튼을 표시하는 예제인데요. 여긴 예제를 카피해서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본 파일을 기본 페이지를 가져왔고요. 거기 밑에다가 컨텐츠 밑에다가 이렇게 풋터 컴포넌트를 붙여놨습니다. 풋터 컴포넌트는 데이터 롤이 풋터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헤더가 있고요. 중간에 컨텐츠 영역인데 제가 특별한 내용을 적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만 간격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이 여기가 풋터 바인데요. add up 버튼, 이 세 개의 버튼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소스를 보면 세 개의 앵커가 들어왔고요. 이 풋터 밑에서도, 풋터 바 밑에서도 이 앵커는 버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롤 버튼, 물론 여기서는 버튼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했네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아이콘으로 플러스 얼로우 유, 얼로우 d를 입력을 하니까 이 아이콘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보고 계신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 바 컴포넌트에 대해서 볼까요? 내부 바는 내비게이션 바라는 뜻이겠죠. 일반적으로 헤더, 풋터, 바 안쪽에 위치하면서 페이지의 이동과 같은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페이지 하단에 내부 바 컴포넌트를 삽입하는 예제인데요.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기본 파일을 열었고요.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내부 바 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예제를 카피해서, 이건 풋터 컴포넌트죠. 컨텐트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죠.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 투, 쓰리 라고 하는 탭이 이렇게 페이지의 하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죠. 이렇게 생겼죠. 풋터 컴포넌트 안쪽에 위치를 하고요. 만약에 상단에 하고 싶으시면 헤더 컴포넌트 안쪽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데이터 롤로 내부 바 를 지정을 하게 되면 내부 바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 ul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li 그리고 어떤 링크를 주고요. 원, 투, 쓰리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원만 있으면 하나만 위치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 전체를 사용하는 링크 버튼이 하나가 생기고요. 만약에 투 두 개를 지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나타나는 거죠. 여긴 예정이 없네요. 이거는 이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니까 여기 있는 리스트가 세 개가 아니라 다섯 개로 나타내는 거고요. 최대 다섯 개까지만 한 줄로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열 개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두 개씩 배치가 되면서 줄 바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툴바에 관련돼서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툴바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